일본 침략의 기세가 크게 달했던 1938년 의문의 기사 하나가 발표된다 그것은 바로 한 학교에서 벌어진 연쇄 실종사건 1938년 경성 근처 한 기숙학교에서 벌어진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한 달에 한 번씩 소녀들이 사라졌고 그 수가 16명에 이르렀다 당국에서는 단순 가출로 종료한 사건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일본에 의해 식량수탈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및 기근에 따른 죽음을 맞이했고 이는 곧 인신매매와 자녀를 식량과 맞바꾸는 행위로까지 번지게 됐다 따라서 납치에 의해 학생들이 사라진다 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의혹은 바로 위생관리 서울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이다 당시 군단이 행정구역에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감기 등의 단순한 병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이 학교의 경우 전염병 발생 시 병원으로 재빠르게 갈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고립된 곳이라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가지는 듯 했다 그런데 모든 의혹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으니 분명 실종 사건이 벌어진 곳에 학교 건물이 있기는 하나 그 어떠한 공식 자료에도 존재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적이 드문 고립된 지역에 세워진 공식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어린 여학생들로 구성된 점에서 이것이 절대 일반적인 기숙학교가 아님은 명확하다 폐교되기까지 총 16명의 실종된 소녀들은 과연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친구들의 실종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하지만 사라진 소녀들의 환영을 종종 복원했다는 남은 소녀들과 사라진 그녀들의 과연 어떠한 일을 겪었던 것일까